생선의 시간 생선도몸을 하고 생선의 시간 생선의 시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마이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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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웰시콕인데 애기여가지고 근데 진짜 엄청 좋아해요 조심해야 돼요 너무 신나서 오줌 쌀 수도 있어요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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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에헤이 신나면 오줌을 싸요? 바로 싸가지고 이름 뭐예요? 뭘 거 같아요? 아 그건 알 수 없구나 우엉이야 우엉이? 우엉아 어쩌다 우엉이가 됐어요? 색깔이 우엉색이어서 김밥 우엉 또 싼다 아 잠시만요 진행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되게 맛있었는데 그만 싸 아 집 소개 방송에부터 좀 해보자면 제 안방 겸 작업실입니다 퀴즈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 이게 그게 새로 해가지고 아니 자다가 제가 자면서 꽃물이 많아가지고 아 비염이 있구나 여기 이제 추억이 남아있는 마우스패드 트와이스죠 트와이스 트와이스 마우스패드인데 저 때 이제 초딩 때 원탑 뉴진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것도 이제 릴러말지 형님께서 장비를 다 주셨어요 작업을 하라고 이거 형이 장비 바꾼다고 몇백 되는데 갑자기 다 주시고 너무 감사하게 쓰고 릴러말지 형님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또 펜이 주신 거 이거 제가 음악하다가 새벽에 여러 개 하고 집 가서 너무 마음이 너무 힘든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한 번 보자 하고 봤는데 너무 감동 받은 거예요 뭐라고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지 이러면서 그때부터 아 이거는 모아야겠다 다 이렇게 모아뒀어요 펜들 편지 해가지고 내 팬 들 편지 정말 소중한 사람들 잊지말기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있습니다 잘했어 똥 쐈을 때 바로 칭찬해줘 똥 쐈지 여기다가 뭐야 이거 뭐야 칭찬하다가 욕 나오게 화장실 저 뭐야 아 이거 토야되나 마르소리나 개구리인데 냄새 썬지겠다 일단 뭐 어째 저기다 사서 이거 하셔서 주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주는 거야? 그 똥만 치운 거 한번 해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아 이거 이것도 이제 잼민이 시절 때 잼민이 아니고 한 2년 1년 전인데 장비 사고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품바 축제가 품바 래퍼 아 이거? 아니 아니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죠? 글로벌 품바 래퍼신 뭐지 이건? 아 여권 사진 드릴까요 하나씩 지금 될 거에요? 네 그 여고생들 보면 서로 증명사진 찍고 교환하잖아요 선물로 하시 드릴게요 챙겨가시죠 존나 안 좋아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거실은 이정도 거실은 이정도 거실은 이정도고 이제 저 옷방인데 아 아 사고인데 진짜 자꾸 이러면 똥만 치우고 다시 할게요 잠시만 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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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가 없어가지고 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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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근데 굉장히 좀 잘 먹어요 집에서 오늘 점심은 뭐 먹을 거예요? 아 스파게티 해드릴까요? 오오 괜찮죠? 괜찮죠? 이거 나릴래퍼다 하면서 요리 잘한 사람 있나요? 지금까지 레시피 한 번만 볼게요 1인분은 동전 10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 동전 500원이네 50원 양이 많으신 분들은 500원 오케이 아셨죠? 나이스요 1인분에 500원이니까 한 500원 3개 하나 둘 셋 아 근데 이정도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더 더요 석일 때 몇 번째 말 두 번 두 번째? 네? 아 맛있어야 될 텐데 자신 있다면서 네? 자신 있다면서 네? 이렇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이렇게 오오 아무래도 못해요 이거 해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 알았어요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 아 네 아 그래요? 성공 말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정도로 이렇게 해두면 무조건이에요 진짜로 맛있다 어 괜찮아요? 맛있어요? 맛있다 응 죽으지 마세요 잘 갈까요? 네 지금 나 챙기시면 이것만 너무 콕 오케이 잠시만요 어 성경책 어디 갔지? 성경책 성국 진짜 어디 갔지? 근데 그 성경책이랑 또 말씀 필기 노트가 있거든요 일단 보시죠 나 오게 나 오게 그럼 교회는 이사 왔는데도 계속 그쪽에서 다니는 거예요? 이상한 곳이요? 이사 이사했는데 이쪽에서 안 다니고 신천지 아닙니다 그 근데 이사 최근에 해가지고 근데 이사를 뭐지? 엘라형 작업실 한 거 형이 서울로 오라 해가지고 오오 원래 나의 생각이 없어 근데 네 아 진짜 와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꼬심을 당했죠 완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라와서 하고 있는데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쵸 진짜 작업만 하게 되는 집에 있어서 지금 아직 인디펜던트잖아요 그쵸 어떻게 해요? 생각이 어때요? 갈등 중이긴 한데 당분간은 혼자 할 생각이에요 인디펜던트는 아직 막 그래도 못 해먹겠다 이 정도는 아니여서 열심히 해봐야지 인디펜던트 인디펜던트라 하니까 좀 뭔가 괴롭네요 감사합니다 어 옥출 빨리 오세요 지금 페이브릿 쌤 좋았어요 옥출 쌤 혜준 쌤 언제 왔어? 저 방금 왔어요 지금 온 거야? 제.. 혹시 찍어도 되나요? 이게 딩고라고 딩고 프리스타일이라고 저 찍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교회의 선생님입니다 아 딩고 갔다가 언제 왔어? 어제 왔어요 어제? 어제 와서 바로 꾸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딩고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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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빠가 웃기다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딩고라고 잘 갔다왔어요 어제 왔어요 제 일상 하루 찍는 건데 교회에 오는 모습을 이제 대신현이 지금 중등부 교사예요 저 교회 선생님이에요 중학교 2학년 친구들 교사인데 너무 좋아요 애들이 우리 수민이 맡으면 워우우우우 쁄 워우우우우우우우 워싱 워싱 쁄 쁄 좋죠 그 사람들 다 빅브라더들 입니다 올라가실까요? 아멘 갈게요 이제 어디로 가시는지 오늘 같은 경우는 일요일이니까 운동을 한 번 해보는 거 어떨지 저 또 요즘 1대1로 몸짱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쪽으로 한 번 가시죠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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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많이 오죠 꾸준히 운동 어떤 거예요? 운동? 아예 많이 오죠 세 마리나 하는데 커트 해주세요 커트 그 다음에 두 손으로 잡아서 쭉 땡기게 호흡하고 쭉 어 이게 잘 안 되지 안 잡혀요 잘 안 잡혀요 이 정도로 아니었는데 응 평소보다 이게 어깟인데 어 이거요 이 정도로 그러진 않는데 맞아 그렇게 퉁 보냈다가 어 맞아 퉁 퉁 퉁 호흡 계속 해야 돼요 배에 힘 주고 오른팔꿈치 오른팔꿈치 땡겨요 오른팔꿈치 올라가고 있는 중에 오른쪽 팔꿈치 땡겨요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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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런 단계가 끝나면 프레스도 하고 어깨는 내리고 어깨는 내리고 훅 하나 둘 어때요 정말 제 말이 맞죠 뭔가 그 특이하죠 크로스핏도 아니고 헬스도 아니죠 어 이게 기능성 트레이닝이에요 아 기능성 트레이닝 하 안녕하십니까 일찍 왔네 그 일찍 왔네 네 안녕하십니까 둘이 이제 비트메이커고 둘이 래퍼인데 같이 앨범 작업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들어갈 거야 안으로 들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팀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슬그나게 아 그러면 팀을 둘이 하고 우리 셋이 할까? 아 될까네 아니 나 못 믿어? 어 하하하하하 죄송해요 국뽕을 못 잡는 거야 국뽕을 못생겼네 캐릭터가 못생겼네 캐릭터가 카스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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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거 레이지 걸린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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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야지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그래 오늘 꽁박이야 오늘 꽁박 아 그건 나의 등록인지 그냥 뒤로 그 반대방에 온 거 맞지? 그렇지 NSW 컥 아니면 마지막 자존심으로 형이랑 나랑 1대1을 해서 끝을 내자 오케이 콜 사실 내가 이 클립 보여주려고 진짜 작은 거거든 반전 없죠? 반전 없죠? 아아악 아 맞어 깨끗해 도미 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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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 막아 먹으라 오! 바로 막고 이게 막히네 도미 높이는 동영상 뭐 하고 있는거 있나요? 아 나 이거 했는데 가사는 다 썼어 그... 여기까지 lu 여기까지만했어 오 겁나 좋은데 벌써? 근데 녹음 제대로 하고 나 그거 샀거든 뮤직쿠스? 응 아 진짜? 들어와서 배달에 넣어왔고 하는 곡 그거 개 더운데? 하이 오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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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진짜 장난이 아니라 그 뮤직쿠스가 넘어 미공개고 한 내가 그거 들려줬나? 아 아직 그거 안 들렸어 미공개인데 앨범에 만들고 있는 거 이런 느낌 사실 만들고 있어 다르지 않나요 원래 만든 거하고 어때요 근데 이런 걸 하는 거 이런 걸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너무 좋아요 인트로 괜찮나요? 어 좋아요 좀 그 지르는데 멜로디 있는 바인 이런 느낌 근데 이거 클리어를 아직 못 빨아가지고 아마 카모님한테 연락드려서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카모님 멜로디 1이네 바로 X때인데 X때인데 킥도 한 박자 늦게 들어오는 게 존나 신의 한 수인 것 같아 오늘 하루 아침부터 눈이 떠지지 않을 때부터 함께해서 즐거웠고 앞으로 이제 한 7,8월에 앨범을 낼 생각인데 그것도 많이 관심 가져다주시고 오늘 제 일상 함께 나눠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